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63페이지에 보면 463페이지에 보면 그지 그 계약을 종료해서 몇 페이지? 63페이지 거기에 4번 낙성계약과 요물계약고 또 알아놔야 된다. 무슨 계약과?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그지? 페이지에 463페이지 그지?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죠? 요는 뭘 가지고 이렇게 나오냐면은 계약 승립식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다 하면 어떻다 빨리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그지? 의사합치만 있으면 무슨 합치? 의사합치 뭐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요렇게 표현한다 함으로써 승립 이게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이게 그래서 무슨 계약? 오케이 한번 승립하면 낙성계약 의사합치만으로 승립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형계약에서는 몇 개? 13개 13개는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꼭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근데 만약에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으면 약정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으면 승립 OX? X 그죠? 아까 이거 매매 매도인은 재산권이잖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OX 금방 다시 잘 들어봐라 매도인은 무슨 권이잖아고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OX X 뭐가 안 들어 있네? 약정 그렇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약정 어? 그게 무슨 계약이다? 낙승계약 그럼 13개는 전부다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데 요물계약은 의사합치 의사합치만 있어갖고 계약 승립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 일정한 요건까지 있어야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게 있냐면 아까 우리 전형계약 몇개 빨리? 14개 몇개? 14개인데 13개는 아까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 낙승계약이고 현상강구는 현상강구는 됐습니까? 약정 약정 플러스 행위가 있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반려견 우리 발발이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발발이 딱 사진 찍어가지고 전봇대에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 발발이 중간에 점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 꼬리를 바짝 세우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딱 해가지고 전봇대 붙여놨잖아요 그거는 청약이고 무슨 약? 나 그걸 그거 봐가지고 무슨 K OK 해도 승립한다 안한다 안하고 발발이를 뭐해야 찾아와야 승립한다 광고에서 정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이고 그럼 여기서는 시험문제 어느 개 시험문제 나오겠노 요물계약 근데 요거하고 또 시험문제 꼭꼭꼭 나오다 아까 우리 한 거 계약금 금방 뭐랬노 계약금 계약 아까 무슨 또 별도의 독립된 종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시험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무슨 금계약 계약금계약 반드시 요물 무슨 시 요물 반드시 요물 요거 꼭 기억 우리 시험문제 나오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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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금계약은 계약금계약은 무슨금을 지불해야 계약금을 지불해야 승립한다 계약금 얼마합시다 무슨 K OK 하고 뭐를 지불해야 계약금을 지불해야 승립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여러분 돈 갚는 걸 변제란다 돈 대신에 내가 돈 없고 내 물건 줄게 무슨 K OK 하고 물건 줘야 된다 돈 대신에 물건 줄게 OK 하고 물건은 한 달 후에 줄게 하면 경계로 간다 아까 경계 비전형계약 경계는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신체물을 시키는 계약 약정이기 때문에 돈 대신에 물건 줄게 물건은 한 달 후에 줄게 하면 그는 무슨 계로 간다 경계고 돈 대신에 물건 줄게 무슨 K 하고 OK 함과 동시에 물건을 뭐 해야 줘야 승립한다 되겠습니까 무슨 변제 대물변제 이 세 개 잘 출제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형계약 중에서는 무슨 광고만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며 그 다음 무슨금계약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등은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은 아까 언제를 뭘 기준으로 계약 승립 시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봉계약 별 볼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면 대표해제 한번 보면 계약의 유형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슨 상이면서 유상이면서 요물입니까 낙성입니까 요물 반대가 낙성 그치 항상 그 다음에 중계계약은 여러분 중계계약은 전형입니까 비전형입니까 비전형 아까 매정교 사소임현하고 또 조위임종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계약 비전형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무상인데 계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지 무슨적 일시적 여러분 매매정력교환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것은 어떤게 있노 계속적인거 한번 해봐라 계속적인거 그렇지 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고용 위임 계속하잖아요 회사에 소속되어가지고 계속 일하잖아요 그거는 뭐다 고용 위임 뭐 이런거 이런거는 무슨적계약 계속적계약 그치 그래서 교환계약은 무슨적계약 일시적계약 정연은 틀렸잖아요 편물로는 맞는데 무슨상이다 무상 그럼 결국 답은 몇번이고 5번 임대차는 무승무면서 쌍무면서 유상 그렇지 무상은 편물로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요렇게 요거는 쉬운거지 뭐 그렇지 그런가 자 그거 그래서 계약하고 다시 잠깐 이제 하는데 칠판 한번 보는데 그치 계약인데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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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아까 순서 이제 한다 계약의 뭐 의 두번째 계약의 무슨요 종류 되겠습니까 예 책순서 세번째 계약의 승립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승립은 여러분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불승립 부터 먼저 한다 무슨 승립 불승립 승립 계약체결상의 과실 다시 뭐 불승립 승립 순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의 종류 승립 승립은 몇 개 있다 세 개 무슨 승립부터 먼저 한다 불승립 승립 계약체결상의 과실 여러분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요거 뭐하냐 하면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뭐한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 나중에 나중에 하고 그 다음 네번째 계약의 효력 뭐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아까 쌍무계약에서만 나오는 거 아까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그렇지 위험부담은 아까 목포에서 무슨 삭 복삭 매도인이 약속 못 지켜도 책임지지 않는다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준 거 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걸 무슨 부담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그렇지 어디에서 폭삭 목포에서 폭삭 그렇지 그거 기억하고 아까 동시행은 뭐를 동시행이라노 박치기 그렇지 너가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거꾸로 너가 뭐하나면 이행 안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시행은 박치기를 이야기하는데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절 거절 할 수 있는 기능 무슨 방이 생략됐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절 거절 그래서 동시행은 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하면 거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무슨절 거절 그렇지 그래서 그거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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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해지라는 단어는 없다 물건에는 소멸청구 소멸통고 소멸이라는 말을 쓴다 해제해지는 어디에만 쓴다 계약 그 다음 여섯번째 매매 일곱번째 무슨 차 임대차 이렇게 한 대개 됐습니까 예 자 요렇게 요걸 이제 요까지를 뭐냐면 계약총론 계약일반이론 요걸 뭐 계약 뭐 강론 이렇게 한 대개 무슨 강론 계약강론 그치 여러분 계약 몇 개 있는 거 계약 몇 개 있는 거 아까 14개 14개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매매 또 하면은 교환 임대차 이 세 개만 나온다 몇 개 중에 14개 중에 몇 개 세 개 그치 자 그래서 의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의 종류 사실 큰 별 의미 없다 의 종류 자 성립 몇 개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다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요 제목을 요렇게 딱 지어야 되는데 이게 네 다시 성립 몇 개 세 개 세 개 효력 세 개 다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교환은 별 볼일 없고 매매 임대차 다시 성립 몇 개 세 개 현력 세 개 성립 세 개 현력 세 개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여기에 몇 개는 오냐면 계약금 10개는 오거든 10개는 오는데 어디서 많이 오냐면 뒤에서 많이 온다 뒤에서 실제로 앞에서 막 해도 시험은 요거 뭐 한 개 한 개 한 개 벌써 몇 개고 세 개지 해제해지 두 개 매매 임대차 해서 세 개 몇 개고 여덟 개지 여덟 개지 여덟 개지 여기 두 개 이 뒤에가 중요하지 이게 어? 그럼 여기서 꼭 내는 거 한 개 한 개 한 개 내거든 계약법은 요거 해제해지 몇 개 두 개 아까 매매에서 뭐 가지고 낸다 했노? 어? 매매에서 아까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책임 아까 했잖아요 무슨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어디에 있냐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꼭 낸다고 그거 매매에서 어디에 있냐면 그 536페이지 그 도표 그거 가지고 낸단 말이지 몇 페이지? 536페이지 도표 그건 무조건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거든 536 무슨 36? 536 그거 그거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단순하게 해오면 못 해오고 아까 이야기 가르쳐 주잖아요 뭐 다 줬다 그렇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면 돈 다 줬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얘? 뭐 다 줬다? 돈 다 줬는데 그럼 맨 앞에 본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 의하면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니 선의 악의 하지 말고 전부 타인의 권리에 의하면 일단 뒤에 보면 제목 본다 크게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 그럼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이전 받았는데 지금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니까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럼 뭐 해야지 빨리 그렇지 돈 돌려받는 걸 해제해 해제해 일단은 손해배상을 나중에 하고 전부 타인의 권리에 의하면 제목이 중요하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면 전제 조건이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 담보 책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돈 다 줬다는 걸 강조하는 선생님 한 명도 못 받거든 뭐 다 줬다? 돈 다 줬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노 빨리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면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빨리 못 받죠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죠 무슨 감액 대근감액 빨리 나와야지 됐습니까? 일부 못 받을 때는 무슨 감액 대근감액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다시 해 전부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대근감액 그렇게 한단 말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적다 수량이 적다 뭐가 적다 수량이 적다 일단은 수량이 적으면 적은 만큼 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감액 대근감액 그러니 그 앞에 글에서 뭘 제일 중요시 하냐면 제목 제목 제목을 정확하게 뭐 다 줬는데 돈 다 줬는데 다시 첫 번째 간다 돈 다 줬는데 전부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빨리 무슨 감액 대근감액 수량 적다 대근감액 그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단 말이지 나중에 그거를 설명을 하거든 그거 들으면 그 다음에 또 자 지금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이 약속 못 지켰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거나 일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거나 수량이 적다는 걸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럼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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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매수인이 몰랐다 선이죠 선이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매도인 무조건 매수인이 선이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거다 원리 터득하는 거 한번 봐봐라 거짓말인가 어떤 선생님이 기억니언 뒷그러로 어떻게 해오고 그렇게 해오면 안 되고 무슨 템 시스템 근데 그 선생님은 뭐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금방 아까 뭐를 설명 안 했다 했노 그렇지 돈 다 줬다 돈 주기 전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안 된다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이행 동시행 돈 안 주면 되지 뭐 그래서 여러분 그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2차적 책임이다 이러는데 이게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이행 하자가 있다 돈 주기 전에 하자가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뭐 안 주면 되노 그렇지 그러니까 돈 주기 전에는 담보 책임 없고 그래서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이행 동시행 죽어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간다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쉬운데 그걸 그냥 외우면 쭉 사발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하고 하면 누가 선생님이 뭐 한 줄 알았어요 출제한 줄 알았어요 그럼 만들어 준다니까 쉽게 어려운 걸 수록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된다 기빠지네 아까 기 빠진다 한숨 쉬고 이러면 안 되고 다시 의 종류 승리 몇 개 세 개 효력 세 갠데 동시행 위험보단 제3자 해제의 지투기 하고 아까 매매에서는 뭘 가지고 냈냐면 딱 매매에서는 아까 한 개는 찍어놨잖아요 아까 뭐 금방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고 계약금 계약금 가지고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주로 중요한 게 매매에서는 딱 두 개 요 계약금하고 매도인 담보 예약도 있긴 있는데 잘 안 낸 데 예 그러면 여러분 자 임대차는 몇 개 있노 아니 임대차는 몇 개 있노 그렇지 아 좀 똑똑하네 그럼 일단 여러분이 지금 행거는 몇 개 했노 세 개 했잖아요 주택 상가 공부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일단은 주택 상가 별 다르잖아요 그렇지 주택은 반드시 뭐 주택 주거용 이런 거 했을 때만 주택 그 다음에 상가 영업용 이런 말 하면 무슨 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렇지 그럼 벌써 몇 개고 두 개 그 다음에 무슨 진할은 오리지날은 민법상의 임대차다 이렇게 한다 그럼 몇 개 있노 세 개 있잖아요 한 개 더 있다 그럼 임대차는 몇 개 있냐면 이제 저한테 여러분 배우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지금 뭘 강조하노 모르면 늘 한 건 무슨 템 시스템 시스템하고 그 다음 제목이 중요하거든 세 개 그거를 그냥 안에 내용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자 임대차는 앞으로 여러분 몇 개가 있냐면 네 개가 있다 몇 개 네 개 자 잘 봐라 민법상 임대차가 있고 민법상의 임대차 이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주택 상가 요렇게 네 개로 기억하자 몇 개 네 개 앞으로 임대차 하면 이제 몇 개 네 개 네 개 됐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요거는 이제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이렇게 하거든 근데 시험에서는 때로는 그냥 토지임대차 이렇게 한다 이건 뭘 빌려가지고 타인의 뭘 빌려가지고 토지를 빌려가지고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무슨 차인 빨리 임차인 토지 소유자를 무슨 대인 임대인 빌려가지고 여기에 뭐를 짓냐고 건물을 짓는단 말이지 그럼 뭐하고 비슷하노 지상권하고 비슷하지 됐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그래서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두 개 무슨 권이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뭐 토지임차권 되겠습니까 네 요거 그래서 이걸 가면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게 그래서 어쨌든 요 소유를 목적으로 한 무슨 임대차 토지임대차고 요게 민법상 무슨 진할 임대차 오리지널 임대차 네 무슨 진할 오리지널인데 요거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이제 그냥 민법상 임대차라고 했지만 됐습니까 요 두 개를 넓어 넣으면 민법상 임대차인데 요거는 어때요 건물 기타 공장 물 의 임차입니다 무슨 물 건물 기타 공장 물의 임대차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네 다시 무슨 물 건물 기타 공장 물의 임대차 이렇게도 표현한다 시험에 나올 때는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요 임대차는 몇 개 네 개인데 자 근데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자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뭐가 만료된다 만료됐단 말이지 어떻다 비워줄 수 없다 뭐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비워줄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 뭐 할 수 없다 이걸 일명 우리끼리는 뭐 할 수 없는 임대차 비워줄 수 없는 임대차 뭐가 만료됐을 때 기간이 만료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빨리 비워줄 수 없고 요 세 개는 뭐 기간이 만료하면은 뭐 할 수 있고 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자 임대차 우리끼리 임대차 몇 개 네 개 네 개를 몇 개 두 개 해야지 해야지 이제 이제 황확 돌아가야지 지금쯤은 임대차 몇 개 네 개 네 개를 몇 개 두 개 뭐 할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있는 경우 진짜요 그럼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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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는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뭐 만료됐다 빨리 기간이 만료되고 무슨 존 빨리 현존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 지금 건물 소유자는 무슨 차인입니까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토지에 뭐를 투하했다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한다 뭐를 투하 자본투하 이 투한 자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무슨 차인은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다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이게 무슨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요거 되겠습니까 요 다섯 자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어디에서만 있다 그럼 요 4개 중에 어디에만 있는 거다 빨리 어 토지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만 있다 뭐를 투하했기 때문에 자본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 하면은 현존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그래서 토지에 뭐를 투하했다 자본 그래서 투한 자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하는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근데 계약갱신청구는 말 그대로 이건 청구권이다 그럼 청구권이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는 다시 뭐 토지 소유자는 무슨 택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예 무슨 택 선택 뭐 할 수도 있고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거절하면은 됐습니까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하세요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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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잘 출제합니다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무슨 정인 권리 일방 일방적인 권리는 사세요 하면 바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뭐가 성립한다 그러면 사세요 하면 바로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매 유사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끼리는 매매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했는데 선생님 그럼 가격이 문제잖아 가격은 판례가 이제 거기서 판례다 민법 규정이 없을 때 행사 당시의 무슨가 시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로 본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요 그러면 요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어디에서만 있다 어 비워줄 수 없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근데 요 요 그냥 민법상 임대차 주택상가 뭐 주택상가 필요 없고 요 임대차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다 없고 여기는 갱신을 하려면 뭐로 합의로 갱신 이렇게 한다 뭐로 갱신 합의 여기는 권리로서 당연히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토지 임대차에서는 여기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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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다섯자 계약 갱신 청구권은 없고 없고 갱신 하대모로 합의로 갱신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는 뭐라는 말 쓰느냐 하면 여기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로 쓴다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 그럼 다시 여기도 사세요 한번 사야 된다 형성권인데 자 그럼 좋다 원칙은 임대차 몇 개고 네 개인데 우리 주택상가 빼고 주택상가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제 이거는 무슨 임대차와 이걸 뭐라고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노 비워줄 수 없는 다시 뭐 비워줄 수 없는 다시 비워줄 수 없는 토지임대차와 비워줄 수 있는 임대차 됐습니까 그럼 비워줄 수 없는 토지임대차에서는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와 청구권을 행사할 수 비워줄 수 있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금방 말해노 있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무슨 청구권이 없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고 갱신을 하려면 뭐로 합의로 갱신하고 여기서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까다롭지 않다 뭐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지상물 매수는 어떻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그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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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건 누가 사세요 합니까 지금 임차인 건물 소유자는 무슨 차이 임차인 그럼 이건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엇이 지상물 건물이라도 다시 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엇이 지상물이라도 심지어는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대 일명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조건이 그럼 토지 소유자 동의 또는 매수와 무엇이 관계없이 매수와 무엇이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무엇이 관계없이 전부 다 관계없이 어떻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조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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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매수 토지 소유자 동의나 매수와 무엇이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무엇이 관계없이 그 다음에 무엇이 지상물이라도 무엇이 지상물이라도 되고 그 다음 네번째 무슨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여부와 무엇이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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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잘 나온다 딱 이건 뭐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빨리 비워줄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 부속물 매수는 앞으로 비워줄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무슨 물 매수라는 말을 쓴다 부속물 매수 다시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어떻다 까다롭다 이게 어떻다 까다롭다 그럼 까다롭다는 말은 조건이 붙는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 임차인이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또는 이사 들어올 때 누구로부터 샀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라야 사세요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순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정가시킨 경우라야 사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다 빨리 어 요거 요거 어떤 임대차 있는 임대차 때 비워줄 수 있는 임대차에서는 무슨 청구권이 없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고 갱신을 하려면 여기는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하고 여기는 무슨 물 매수라는 말 쓴다 부속물 매수 그럼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떻다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뭐가 붙는다 빨리 조건 몇 개 세 개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근데 요거 여기서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으로 간다 유익비 다시 무슨 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사안청구권으로 간다 부속물 매수가 아니고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럼 자 여기에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다시 뭐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어느 거 비워줄 수 없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 그럼 요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아까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노 빨리 두 가지지 무슨 건 지상권 또는 토지 임대차 맞습니까 그럼 지상권도 마찬가지다 갑 fluid 도지에 을이 지상권을 치대갖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을을 무슨 권자라 빨리 지상권자라 그러지 무슨 권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 구조가 똑같다 시험이 잘 나온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나? 하는데 여기도 기간이 만료하고 잘 바라게 구조가 같다는 거지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무슨 존 현존 하면 빨리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는 말은 누가 빨리 지상권자가 토지에 무엇을 투하했다? 자본을 투하했다 그래서 투한 자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계약갱신을 임차인이 누구한테 행사합니까? 임대인한테 행사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똑같다 구조가 무슨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말 그대로 무슨 권? 청구권 그러면 갱신을 무슨 절 하면 그 절 하면 뭐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매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무슨 권? 빨리 무슨 권? 형성권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승립한다 사야 된다 똑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건은 두 개 다 있다 물건은 몇 개 있다? 두 개 다 이거는 뭐하세요? 빨리 계약갱신청구했더니 거절하면 뭐하세요?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뭐하세요? 사세요 지상권자는 나는 너하고 관계 맺는 거 지긋지긋해 나 여기서 뭐하고 싶어? 떠나고 싶어 하면 지상물을 수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상권자는 지상권자는 계속 쓰고자 하면 계약갱신청구하고 나는 여기서 뭐하고 싶어? 떠나고 싶어 하면 지상물을 수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거해가면 또 토지소유자를 설정자라 하잖아요 설정자가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근데 물건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 다시 무슨 세요? 빨리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몇 개? 두 개 있는데 근데 임대차에서는 이 임차인만 사세요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수거해 가잖아요 임차인이 뭐?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 수거해 가면 임대인은 뭐하세요? 파세요? 없다 와! 그치? 오늘 배웠잖아요 뭐니까? 채권이니까 그치? 물건은 항상 몇 개 있다? 두 개 그러면 자 이 임대차하고 비슷한 게 아까 무슨 건이 있었나? 물건에서는 전세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도 전세권에도 물건이 되죠 지금 무슨 건? 물건 이 전세권에도 마찬가지다 전세권에도 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계약갱신청권이 없습니다 무슨 청권이 없고? 계약갱신청권이 없고 이 비워줄 수 있는 이 임대차하고 똑같아 이거는 합의로 갱신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하고 여기서는 무슨 물 매수 빨리 무슨 물? 부속물 매수 청권인데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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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자의 동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순성이 있고 빨리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가치를 무슨가 경제 가치를 무슨가 증가한 경우라야 부속물 매수고 됐습니까? 그럼 또 전세권자는 뭐? 이렇게 사세요 안 하고 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인데 여기는 무슨 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두 개 있다 와 와 오늘 했잖아요 와 물건이니까 물건에는 두 개 채권에는 몇 개 빨리? 한 개 물건 몇 개? 두 개 채권 한 개 그럼 부속물은 여러분 부속물은 그냥 민법상 임대차와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인데 됐습니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왔습니까?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청권이 없고 계약 갱신 청권이 없고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인데 전세권은 몇 개? 두 개 임대차에서는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또 비워줄 수 없는 토지임대차와 지상권하고는 구조가 같은데 여기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과 비워줄 수 없는 토지임대차에서는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하면 무슨 청권이 있고 계약 갱신 청권이 있고 여기서는 무슨 물 매수라는 말 쓴다? 지상물 매수 어떻다? 까다롭지 않다 하고 어쨌든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인데 누구만 사세요 할 수 있고 임차인만 임대인에게 사세요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수고하면 임대인은 무슨 세요 없다? 빨리 파세요는 없다? 와! 채권이니까 근데 지상권에는 몇 개 다 있다? 몇 개? 두 개? 무슨 세요? 사세요? 파세요? 굉장히 잘한다 이게 시험 문제 여기서 꼭 나옵니다 주부도 나옵니다 무슨 탭? 오늘 많이 했다 이게 많이 해도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한번 봐봐라 거짓말 근데 이건 줄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탭?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 보자 오늘 임대차 한 것만 한 거 해가지고도 많이 할 수 있다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어디 있냐 하면은 보자 여러분 558페이지 한 번 보면 몇 페이지? 558페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임대차가 하면 막 이게 빨리 책에서는 번지수를 확실하게 표현 안 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때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무슨 탭인지 주택인지 상간지 안 가면 또 아까 뭐 그냥 뭐 민법상 임대차인지 안 가면 뭐 토지 임대차인지 구분해야 된다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그럼 자 거기처럼 558페이지 보면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나와있죠 그저이?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자 지상물 매수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무슨 임대차? 비워줄 수 없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이게 딱 생각나야 된다 뭐 할 수 없는?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 자 그래서 그럼 거기 한번 보면 한번 보는데 건물 그 밖의 공작물 소유 무슨 이유? 소유 또는 식목 체련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핵심 단어 뭐? 소유 토지 임대차 이게 핵심 단어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간이 만료한 경우 끊고 만료 동그라미 무슨 존? 현존 한때 끊고 그럼 자 만료하고 현존하면 뭐 할 수 없네 빨리 뭐 할 수 없네 비워줄 수 없네 그래서 임차인은 투안자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계약갱신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청구는 말 그대로 무슨 건이다? 청구권이다 그러면 임대인은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뭐 하지 아니한 때? 원하지 아니한 때 끊고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되겠습니까? 매매 유사 법률관계가 승립하고 판례는 그 다음에 아까 저 지상물 매수 나오면 머릿속에 빨리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무호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그죠? 그런데 밑에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인이 주 끊고 여러분 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다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 그러면 기간을 안 정한 상태에서 누가 나가세요 할 수 있노?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단 말이지 그러면 해지 통과하면 뭐 할 생각이 없다?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이다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는 경우 끊고 그럼 거기는 무슨 청구 없이? 계약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이 경우는 이미 여러분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토지 임차인은 갱신을 할 필요 없이 곧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네 고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민법상 임대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에 잘 봐라 임차인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 다시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임차인 하면 이거는 아까 있죠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빨리 비워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그 사육편이 굴러야 동의 동그라미 뭐 이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그럼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임대인으로부터 뭐 매수 동그라미 무슨 수?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는 종료한 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꼭 기억해야 된다 부속물 매수 하면 비워줄 수 있는 경우고 뭐다?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조건 몇 개 붙는다 빨리 세 개 한꺼번에 해온다 매수 동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다시 매수 동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은 1번 나왔죠 종료가 있어야 되고 2번 2번 2번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어디에다 동그라미 빨리 동의 그 다음 뭐 매수 그 다음에 세번째 뭐 독립한 별개의 물건 그걸 일명 무슨 성이라는 말 쓴다? 독립성 근데 거기에다가 구성 부분 동그라미 첫째 줄 구성 부분일 때는 무슨 비? 유익비로 간다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건물의 구성 부분이 이러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게 아니라 뭐 비용 상한 청구 여기서 비용은 무슨 비용? 유익비 상한 청구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이 근데 위반하면은 여러분 보죠 아까 뭐 토지임대차든 지상물 매수든 그럼 비워줄 수 있는 경우는 무슨 물 매수든 부속물 매수든 무슨 빤 한 경우는 임차인이 무슨 빤 한 경우는 위반 한 경우는 이런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빤 하지 않아야 위반 위반은 무슨 불이행? 재무불이행이 없어야 한다 무슨 불이행이 없어야 재무 근데 적 무슨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그럼 쭉 밑에 갑니다 4번 갑니다 효과 무슨 과? 효과 이런 아까 지상물 매수든 부속물 매수든 가면 앞으로 여러분이 매수 청구 이런 말로 오면 형성권 무슨 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에는 일방적 의사표시고 방법에는 아무런 제안이 없고 임대인은 이 경우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뭐? 매수하여야 한다 맞다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무슨 껀? 형성권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한다 매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646조는 무슨 규정? 강인 규정 이에 위반하는 것은 임차인은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는 약정하면 위험,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매수 청구 나오면 무조건 무슨 규정? 형성권이면서 무슨 규정? 강인 규정 그럼 처음 계약할 때 나중에 뭐 토지 임대차든 그냥 비워줄 수 있는 건물 임대차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행사할 수 없다 하는 약정하면 위험, 무효, 무효 위험, 무효, 무효 무슨 규정? 강인 규정 그래서 무조건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지금 됐습니까? 네 근데 무슨 사용에는 일시 사용의 임대차에는 이런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고렇게 갑니다 그죠? 잠깐만 고런 것들 어쨌든 여러분 고장에서 다시 갑자기 마칠 때 너무 복잡했죠? 자 임대차 몇 개 있다 이제 이거는 우리끼리 안다 임대차 몇 개 있다? 네 개 네 개를 몇 개? 두 개 뭐 할 수 없는 거?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와 비워줄 수 있는 임대차 그치?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는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근데 지상물 매수는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그치? 근데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조건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그치? 그 다음에 또 물건에도 마찬가지지 비워줄 수 없는 지상권과 그 다음 무슨 권이 비워줄 수 있는 무슨 권이 있다? 전세권 그치? 지상권에도 역시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인데 어쨌든 물건에서는 몇 개가 있다? 사세요 두 개 무슨 세요? 사세요 수거해가면 뭐? 파세요 자 전세권에서는 역시 비워줄 수 있는 그냥 임대차차는 무슨 물 매수? 전세권에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인데 다시 전세권에는 무슨 물 매수인데 부속물 매수인데 역시 까다롭다 안 까다롭다? 까다롭다 조건 몇 개? 세 개 설정자 동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도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몇 개가 있다? 두 개 무슨 세요? 사세요? 수거해가면 뭐 하세요? 파세요 근데 채권에서는 임대차에서는 뭐 지상물 매수든 부속물 매수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슨 세요만 할 수 있고 사세요만 할 수 있고 수거해가면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무슨 세요는 없다? 파세요는 없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무슨 탭?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하고 따로